날씨 진짜 좋다 저기 와 커플들의 성지인 건가? 자유로움이 느껴지네요 아 정말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이미 기사가 났는데 뭐 나 얼마나 비밀 유지를 잘했는데 룸서비스 이러면서 들어갈까? 톡톡톡 룸서비스 이러면서 옷 빌려가지고 아니면 소매치기 인척을 해볼까? 모자 이렇게 푹 눌러쓰고 두치도 막 차 뒤에 트렁크에 숨어있을까? 아 근데 차가 뭔지를 봐야되는데 아 근데 트렁크에 숨기에는 너무 허잇 안 울려 아 떨려 닫아주세요 닫아주세요 저거에요?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 이런 장난을 쳐요 윤도선배님은 어디 계세요? 판문점 판문점에 계세요 지금 진짜로? 남북정상회담 노래 부르려고 조용필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저 몰래카메라 하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저 여기 되게 오래 있었어요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여기 계속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떡해 내 심장이 더 떨렸어 일단 제가 여기 왔으니까 가는데까진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브 아니 왜 사람들이 나를 운전 안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려고 그러지? 아무튼 알겠습니다 얘 아 근데 너무 더운데? 기다리려고 고생했네 아니요 아니요 안에 있는데 너무 제가 더 떨리는 거예요 왜 왜 떨려?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깜짝 놀랐어 진짜 아 너무 웃겨